네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MySQL과 MongoDB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을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도 질문이 오게 돼요 RDBMS와 NoSQL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봤는데 사실은 RDBMS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MySQL 물론 뭐 포스트글의 SQL도 있지만 일단은 MySQL도 대표적이기 때문에 MySQL을 예로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NoSQL 중에서는 Redis도 있고 MongoDB도 있지만 MongoDB를 기반으로 한번 두 개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ySQL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 형식은 고정된 행과 열 기반의 테이블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MySQL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된 행과 열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몸 그리고 키, 나이 이런 식의 어떤 칼럼 값이 있겠죠 이런 걸 기반으로 어? 홍철이는 여기 이제 이름이라는 어떤 칼럼이 있겠죠 뭐 여기 뭐 아이디가 될 수도 있겠고요 홍철이는 몸무게가 70이고 키가 170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데이터들이 한 줄씩 한 줄씩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데이터 저장 형식은 고정된 행과 열 기반의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쿼리는 SQL이라는 Create, Select, Update 식의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 쿼리를 쓰고요 스키마는 정적 스키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의된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키는 인트 타입만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정수 타입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사실은 이번에 좀 커가지고 172.5가 됐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정된 타입으로 정적 스키마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인트 타입이 아닌 플루 타입이죠 이거는 이런 플루 타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적 스키마를 갖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웨래키가 지원이 됩니다 이 웨래키를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뭐 여기는 주문 테이블, 여기는 상품 테이블,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 테이블들을 이렇게 어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주문에 상품 여러 개를 담는다 라고 했을 때 상품 아이디를 웨래키를 기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일대 애니든, 일대 일이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웨래키를 기반으로, 포레인키를 기반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랜잭션 격리 수준은 디폴트가 리피탑을 리드입니다 리피탑을 리드는 중간 정도의 격리 수준이고요 이거는 MySQL, PostgreSQL 등등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MySQL 같은 경우는 리피탑을 리드라는 디펄트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본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MySQL을 기반으로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기본키를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뭐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식으로 기본키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스토이지 엔진은 이노디비 엔진이라는 걸 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오라클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쓴다고 했을 때 이 기술이 정말 지속가능한가라는 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좀 큰 기업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청신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적 확장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수평적 확장 그리고 수직적 확장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큰돌의 컴퓨터가 16기가입니다 메모리, 메모리가 16기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128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이거를 수직 확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단일 서버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서버가 있어요 이 서버에서 뭘 하냐면은 그냥 어떤 데이터, 어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저장을 하는 일을 원래 한 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어? 이 일을 분산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대로 이거를 수평적 확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MySQL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MySQL을 기반으로 수평적 확장을 한다면은 MySQL 클러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숙련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잘 다루는 사람은 이게 좀 그렇게 어렵진 않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커뮤니티를 보도록 할 텐데요 MySQL 서버 이 GitHub의 레파지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포크스 스타 수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크스 스타 수 그리고 컨트리뷰터의 수입니다 컨트리뷰터는 이 오픈소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111명이고요 그리고 포크스 3.6K, 스타 수 9.6K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다 어느 정도는 좀 인기 있는 오픈소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몽고DB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Not Only SQL, No SQL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 저장 형식은 바이너리 제이슨, 비슨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게 사실은 제이슨 스타일의 도큐멘트 형식을 가지고요 네스티드된 타입을 저장할 때 강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몽고DB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제이슨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때 내부적으로는 바이너리 제이슨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비슨 네, 그래서 저장되는 타입은 비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너리 제이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제이슨 왜냐하면 쿼리 자체가 제이슨으로 쿼리가 날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이슨 같은 경우는 네스티드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임은 홍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새 디아블로에 빠졌는데 라이크,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겠죠 게임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크 중에서 네임은 디아블로 타입은 게임 이렇게 중첩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제이슨이라는 타입이 강점을 지닌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몽고DB의 강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는 MQL, 몽고DB 쿼리라는 건데 이거는 제이슨 형식으로 쿼리를 날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데이터를 쌓는다라고 할게요 삼성, 카카오 카카오가 얼마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카카오가 10만원이라고 할게요 10만원, 삼성전자도 10만원이라고 할게요 네, 네임은 카카오고 뭐 프라이스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카카오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몽고DB 같은 경우는 네임은 카카오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이슨이에요 마이 SQL 같은 경우는 이걸 찾을 때 셀렉트... 뭐 프라, 뭐 하면서 웨얼, 네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SQL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몽고DB는 제이슨을 기반으로 쿼리를 날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키마는 동적 스키마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 및 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키가 170이었다가 172.68로 변환이 된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마이 SQL 같은 경우는 이걸 인트 타입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에러가 뜹니다 왜? 이 데이터는 플로 타입이니까 근데 이게 몽고DB에서는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유연하게 타입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타입은 뭐 스트링이야 이 타입은 인트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는 게 좋긴 하겠죠 나중에 뭐 로직을 짠다라고 했을 때 네,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긁어가지고 이거를 어그리게이트를 해서 어떠한 로그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데이터의 스키마와 이 데이터의 스키마, 이 데이터의 스키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럴 때 몽고DB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임, 홍철 이런 식으로 네임이라는 키밖에 없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도 삽입이 돼요 키 170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네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키, 이런 칼럼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데이터가 쌓는다라고 했을 때 A에는 네임이라는 키밖에 없었고 B라는 네임이라는 키밖에 없었고 C라는 부분에서 네임과 키가 공존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은 키는 널 값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없는 칼럼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타입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웰의 키가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MySQL에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연관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포레인 키를 기반으로 우리가 연관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몽고DB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콜렉션을 만들면은 참고로 MySQL에서는 테이블이고요 몽고DB에서는 콜렉션입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라고 하고요 몽고DB 같은 경우는 콜렉션 밑에 도큐먼트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몽고DB니까 도큐먼트라고 할게요 도큐먼트당 오브젝트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얘가 뭐 이렇게 12바이트짜리 12바이트짜리 오브젝트 아이디가 생성이 돼요 얘도 생성이 되고 얘도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오브젝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상품이고 얘가 주문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한 주문당 여러 가지 상품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품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 이 상품에 이 데이터 있죠 이거 네임은 어쩌고 가격은 어쩌고 그렇죠? 이러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아예 통째로 JSON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문과 상품의 어떤 상태까지 바뀌면 두 개의 컬렉션을 갱신을 시켜서 로직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우회적으로 웨래키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랜젝션의 격리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RDBMS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RDBMS 같은 경우는 Read Uncommitted, Read Committed, Serializable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고유의 어떤 격리 레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로컬이고요 RDBMS의 격리 레벨과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몽그디비 같은 경우는 로컬, 메저리티, 스냅샷이라는 고유의 격리성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같은 경우는 Read Uncommitted와 유사하고요 그리고 스냅샷은 Serializable와 유사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은 Read Uncommitted다 스냅샷은 Serializable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냥 고유의 격리 수준을 가지고 있고 디폴트는 로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기본키가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됐죠? 자, 몽고DB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마다 12바이트의 오브젝트 아이디가 유니크하게 기본키로 설정이 됩니다 이거 내가 설정하고 싶지 않아도 기본키가 이렇게 데이터 생성할 때마다 도큐멘트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스토리지 엔진은 와일드 타이어 엔진이고요 소유지는 몽고DB 몽고DB 이거 상장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수평점 확장이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잠깐 보면 몽고DB 같은 경우는 포크 수가 5.5K, 스타 수가 24.6K, 그리고 컨트리뷰터 수가 700입니다 이거 MySQL과 잠깐 비교를 하자면 MySQL 스타 수만 비교해도 몽고DB가 2배 정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리뷰터 수 700 MySQL 같은 경우는 111명이었죠 이 몽고DB를 만드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7배나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MySQL보다 몽고DB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 트렌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비교해서 몽고DB가 많이 쓰이냐 MySQL에 많이 쓰이냐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MySQL이 월등히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픈소스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몽고DB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스타 수도 더 많은 건 맞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MySQL이 몽고DB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ySQL과 몽고DB의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퀄린대학교의 어떤 컴공 석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몽고DB가 MySQL에 비해서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트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N개의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했을 때 몽고DB가 MySQL보다 조금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 개 이상의 데이터에서는 몽고DB가 80배 이상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개, 만 개 때는 몽고DB는 0.3, MySQL은 24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80배 이상이 빠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수가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퀄입니다 셀렉트 같은 경우는 몽고DB와 MySQL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몽고DB가 20ms 더 빠르고요 그리고 서브 셀렉트 우리가 보통 평이하게 셀렉트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서브 셀렉트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서브 테이블을 만들어서 웨어로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서브 셀렉트를 했을 때 몽고DB가 거의 한 4배 이상 만 개 이상의 데이터부터는 몽고DB가 4배 이상 이렇게 빠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 셀렉트 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평이하게 셀렉트 FROM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브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죠 셀렉트 FROM 타월 헤얼 웨어 아이디 인 셀렉트 타월 헤얼 아이디 FROM 타월 올더 웨어 모디파이드 앳 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몽고DB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요 1000개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도침개진이긴 한데 만 개 이상부터는 몽고DB가 0.03 세컨드 MySQL이 0.11 세컨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몽고DB가 훨씬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몽고DB가 4배 이상 더 빠릅니다 자 다음은 업데이트 퀄입니다 우리가 MySQL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업데이트 테이블 set 얼라이블 타임 얼라이블 타임하고 웨어 이렇게 쓰고요 업데이트 set 버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몽고DB 같은 경우는 뭐 뭐 컬렉션 업데이트 원 그리고 엔드 이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뭐 se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몽고DB가 MySQL보다 느립니다 네 이건 좀 느려요 MySQL이 몽고DB보다 30ms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딜리트 쿼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한 아이디를 기반으로 딜리트를 하죠 이럴 때도 MySQL이 조금 더 빠릅니다 MySQL이 10ms 더 빠릅니다 그리고 딜리트 쿼리를 조건문 기반으로 해 보도록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몽고DB가 조금 더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고DB가 만개 데이터 이상부터는 30ms가 더 빠르고요 뭐 10만 개부터는 거의 한 3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많이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계열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GDP가 얼마고 얼마고 막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딜리트 문으로 where 이런 이어가 2023년, 2013년 이상의 데이터를 모두 다 지워주세요 이게 이제 조건문 딜리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몽고DB가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ySQL과 몽고DB의 특징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능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성능 비교했을 때 몽고DB가 대체적으로 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몽고DB가 무조건 MySQL보다 좋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멘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국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쇼핑몰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이러한 도멘이 있을 건데 이 도멘에 맞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는 어떠한 타입, 어떠한 스키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 스키마를 기반으로 테스팅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테스팅해서 아, 이 도멘에 맞는 베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테스팅이 막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оме수 paramласти spoke particularly Ten 전 cuando